이번 차시에서는 기상예보 A2G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는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최정현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구급기상직 채용시업에 합격하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황석진입니다. 신기자 교육을 마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임용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황군의 공채농기 강희원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우리는 기상청의 꽃, 일기예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일기예보를 위한 다양한 전공서적이나 콘텐츠도 많이 있는데 공부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지식들로 곧바로 예보 생산을 하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상정교로 복무한 경험을 떠올려봤을 때 일기예보를 생산하는 과정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보관이 예보를 낸다는 것은 많은 배경 지식으로만은 불가능하죠. 그걸 바탕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예보 의사를 결정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대한 기초이론을 모두 섭렵했다고 하더라도 신규 예보관이 곧바로 예보를 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학습자료는 예보관의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실향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예보를 생산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따라하기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규 예보관이라 할지라도 이 콘텐츠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예보를 생산해내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되거나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2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부는 1부를 뒷받침하는 주제별 기초이론을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초급 예보관용 학습자료이고 향후 레벨을 상향하여 더욱 상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 중급 예보관용 자료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수준의 차이가 나도 어찌됐든 사람은 그려져 있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수준의 예보관이라 할지라도 예보를 생산해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번 학습 콘텐츠의 목표입니다. 일단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측면에서 이 학습 콘텐츠와 결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 여전히 용기가 나질 않네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초급 단계를 천천히 따라해보아요. 그러면 어느새 예보 생산 단계까지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 이론서나 지침서들을 이용해서 보완해 나가면 돼요. 물론 이 콘텐츠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초급 예보관에서 레벨을 향상시켜 전문 예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